요리가 다 됐어요. 근데 우유 넣으면 원래 다 맛있어. 이것도 생블루베리 우유. 맞아요. 진짜 완전 공감식입니다. 좋아요. 아빠가 다 만들었어. 칼춤과 단백질이 듬뿍 들어간 준호 아빠의 특제 우유 간식이 완성되네요. 그래, 아빠 한 거 먹어. 아빠 한 거 먹어 봐. 진짜. 간식 하니까 벌떡 일어나. 진짜 맛있다. 일어났는데? 걷겠는데? 잠자 않게 앉아봐. 잠깐만, 이거 해야지. 밥 먹을 때. 알았어, 금방 줄게. 얼마나 맛있을까? 급해, 급해, 은우. 어때, 어때? 어때, 은우야? 맛있지? 이거, 이거. 더 줘.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제일 기분 좋죠, 이럴 때. 맛있지? 빨리 더 줘. 빨리 더 줘. 입이 트이게 만드네요. 아, 맛있다. 아빠. 호소하지? 아이, 맛있다. 은우가 잡고 먹어봐. 은우가 잡아서 이렇게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응, 이제 어린이집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은우가 잡아서. 그렇지. 아이구, 잘하네. 아우, 천천히. 야. 너무 맛있나 봐요. 너무 좋은데, 이거? 아이고. 야, 음악도 너무 긴장감 있어. 응? 자. 천천히. 천천히, 진짜. 어, 괜찮아. 자, 천천히.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어? 왜요? 자, 잠깐만. 은우야,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니야. 블루베리가 있어. 맞죠? 블루베리 라떼. 일단 입은 벌리네요. 괜찮지? 응. 너무 맛있어. 자기 좋을 때만 다가 잘하고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야, 너무 맛있어. 아빠가 이거 여기다 따라 줄게. 응.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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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진정해. 잠깐만. 빨아봐. 걸음만 1등 안 해도 먹는 거는 진짜 은우가 1등입니다. 아, 진짜 뿌듯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 아빠랑 짠 한 번 해줘. 아빠랑 짠. 야, 화일 짠 하자. 짠 그렇지. 마셔. 괜히 오늘 고단했던 오늘 하루에 피를 날려주는 최고의 맛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빠 정말 기분 좋겠어요. 오늘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타느라고 고생 많았어 아들. 우리 아들 우유 잘 마시네 걸음만은 들여도 괜찮아 지금처럼 예쁘고 건강하게만 잘하죠 은우야